충남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가축 경매가 가능한 예산축협 가축전자 경매시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기존 송아지 경매시장 거래 규모의 2배인 암소 비유구와 번시구 100마리가 처음으로 거래됐으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농가도 스마트폰을 통해 응찰했습니다. 지난달 준공한 예산축협 가축 전자 경매 시장에는 계류대 344대를 비롯해 가축 경매동과 퇴비동, 경매진행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 달에 600마리의 소를 거래할 예정입니다.